안녕하세요 여러분 첫번째 미니앨범 정대현으로 돌아온 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.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다 끝내고 마무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첫 솔로 앨범에는 부제가 있어요. 너나 우리라고 뭔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저의 새롭게 시작되는 솔로 앨범을 그냥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대중분들과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조금은 더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붙게 된 부제인 것 같고요.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. 네 이제 타이틀곡부터 해서 인트로까지 이제 담겨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좀 더 여태까지 저의 모습과는 저의 음악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많은 연습과 새로운 이제 느낌으로 많이 담아놨으니까요.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세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정말 그냥 좋거나 그냥 싫거나 한 게 아닌 그 중간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.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네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콘서트라던가 또 일본에서 진행되는 팬미팅도 있고요.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 시점부터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. 솔로 아티스트 대현으로 돌아온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어린 일을 배우십시오. 아직 30도, 한 시간은 100만원 rápido 내 거야. 네 감사합니다. 너무 900만원 topp polít있어. 5 theo Кстати sed Zo् d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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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